넌 그렇다면 루프탑에 맞는 귀걸이를 하고 나갔고 야 그 옷은 무슨 귀걸이야 또 나 화장 다 지웠는데? 지운 사람은 어쩔 수 없고 나는 그냥 또 귀걸이야? 또 귀걸이야? 저건 웬 수술이야? 두루루루루 어때요? 예뻐 계속 예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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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거 빨간색 줘봐 나 이거 좀 찜질방에 옷에 그거 하자 빨간 귀걸이 한짝씩 할게 우리 빨간 귀걸이 좀 줘봐 언니 어울려 어울려 야 다른 거 없니? 다른 거 하나 없어? 어 언니 이거 하나 해 그래도 파트니까 언니 이런 거 하나씩 좀 하자 그래 하도 귀걸이를 오랜만에 해가지고 새로 뚫는 기분이야 언니 역시 언니 좋아 자 가자 언니 어울리지 않아요? 나 약간 불쌍 같은 느낌 아니 언니 이 색이랑 은근히 며치가 됐어 가자 안지? 야 너 이거 어떻게 달고 다녔니? 올라가서 우리 맥주 한잔 아니 귀걸이를 살려야 되니까 언니 그거 하나로 완전 달라졌어 그리고 립스틱은 좀 바릅시다 우리 커버 좀 해야겠어 립스틱은 그래 그래 립스틱 발라야 돼? 빨간색 있어 빨간색? 립스틱 언니 빨간색? 어 있지 사랑이란 불쌍 어머 어머 이뻐 이뻐 세영아 우리 파자마는 입었지만 엣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귀걸이를 빌려줬어 너 귀걸이 하나도 없냐? 그러니까 세영아 너도 좀 해야 돼 귀걸이 빨간색 하나 빼내자 그리고 세영아 우리 립스틱은 좀 바르고 언니 갑시다 괜찮겠어 안 넘어지겠어? 언니 올라가 자다 벗을거야 아 성공 울렁스톱으로 웬츠고 웬츠고